유닛 34 의미상 주어가 동작을 하는가 받는가 라고 나왔네요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상 주어가 있다는 얘기는 준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준동사가 있을 때는 준동사는 의미상 주어가 꼭 있습니다 준동사는 반드시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죠 부정사하고 분사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공간이 부족하네 세 가지가 있어요 부정사 분사 공명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준동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정사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가 뭐뭐 당하다 뭐뭐 되다 의미일 때 수동형으로 씁니다 수동형으로 줘봅시다 부정사의 능동은 투동사 원형이고요 수동은 투비 PP로 쓰면 되겠습니다 투배브 PP의 수동형은 투배브 빈 PP 동명사죠 동명사는 수동형이 빈 PP 해빈 PP의 수동형은 해빈 빈 PP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 동명사라고 하면 되겠죠 동명사 요거는 부정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죠 수동형일 때는 좀 길죠 말이 길죠 뭔가 좀 길어요 244번 보겠습니다 It is now always enough to be forgiven by others 자 여기에 이제 It 가져와 나왔네요 It 가져와 To 부정사 이게 진주어 되겠습니다 자 forgive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용서 받는 거죠 용서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용서 받는다는 것은 항상 충분한 건 아니다 not always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분 부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enough는 형용사로서 충분한 이런 얘기입니다 야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닌 항상 충분한 건 아니야 때때로 말이야 너는 해야만 해 배워야만 해 have to learn 뭐를 to 하는 것을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to be pp to be pp 수동 퇴증 그렇습니다 244번 봅시다 we should look for 라고 나왔네요 우리는 look for 무엇을 찾아야 한다 기회를 자 approach to be pp 기회를 어디에서 모든 difficulty 어려움 역경에서 자 여기 in이라는 게 이제 에서라는 뜻이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자 이거 자 오브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나올 경우는 뒤에는 복명사가 와야 한다는 얘기죠 복명사 그래서 being pp가 온 거예요 being pp 그래서 마비 되는 거죠 마비 시키는 거니까 패럴라이즈가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죠 마비 되는 대신에 무슨 생각에 어려움이라는 생각에 어려움이라는 생각에 마비되기보다는 그 대신에 이런 얘기죠 in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에서 모든 기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에 대한 생각으로 마비되지 말고 이거 이거 해라 기회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instead of 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죠 그럼 여기 이제 나오는 이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얘기죠 instead of 오브 이하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번 보겠습니다 스테라이브 주어가 너무 길다 이렇게 스테라이브 뭐 뭐 뭐 뭐 여기까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네 음 이거 주어고 파운드 동사죠 음 대절이 나왔습니다 목적어 절이네요 이렇게 자 원인 파이브 티네이너스 이게 주어네 이게 주어죠 여기서 가르치겠습니다 주어는 발견했다 dead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 길죠 주어가 찾아냈다 dead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주어가 뭐냐 연구야 연구 연구는 연구인데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연구인데 100명의 미국 10대들에 대한 연구 몇 살 나이에 12살에서 17살 사이의 나이의 10대들 5명의 10대들 중에서 1명 5명 중에서 1명의 10대가 Claim 주장을 했어요 2해부 pp 2해부빈 pp 수동태네 그죠 온라인 상에서 부사죠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수동태야 괴롭힘을 당했다 분리라는 것은 분리라는 것은 특히 나보다 약한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아주 나쁜 행동이죠 약자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추장했다 24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디스파이트가 나왔죠 여기서 끊어주시고 템플 주어고요 트와인즈 자동사예요 브라이틀리 부산에 끊어주시고 듀투 전치사입니다 좋습니다 디스파이트 모먼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네 having been built 건설되었습니다 80 서기 서기 802년에 건설되었어요 엄청 오래전에 건설됐네 서기 802년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템플 사원은 또는 절은 빛납니다 브라이틀리 밝게 빛난다 듀투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밝게 빛날까 several 여럿의 리노베이션 되겠습니다 이게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수 고친다는 얘기죠 리노베이션 좋게 고치는 거죠 보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법 직결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every person has the right every person 주어고 종사 has the right to the right to his point of view 이 to를 전체 사네 even if 나왔습니다 even if it seems strange or totally absurd to you 여기서 it이 있는데 it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his point of view 이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뭐로의 그 자신의 point of view 관점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대로 볼 수 있을 권리가 있어 비록 그 관점이 이상해 보이거나 아니면 totally 완전히 부사예요 완전히 absurd 터무니가 없어 터무니 없는 너한테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without or ridicule 되겠습니다 without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온다 pp 가야겠죠 being put down 수동 수동이잖아 수동이게 having put down은 완료죠 여기서는 답은 이겁니다 being put down 그죠 뭐 없이란 얘기죠 뭐 없이냐면 put down put down 비하 비하 이런 뜻입니다 비하 되지 않고 그니까 그죠 막 깔보는 거 낮게 보는 거죠 낮게 보면 낮게 보는 거 없이 이 사람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하되는 거야 비하되는 거야 비하되는 거죠 왜 비하되는 거죠 이상하고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의 관점이 비하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없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